세타스티안 빈에이크는 독일의 사진가 화가 영화감독 작가이다 세바스티안 비에니엑은 화가 영화감독 작가 그리고 사진작가이다 세바스티안 비에니엑은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1998년부터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다 세바스티안 비에이크는 폴란드에서 어릴 적부터 지내왔고 13살인 나이가 됐을 때 가족들과 독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그는 예술 중에도 주 관심이었던 페인팅을 일찍 시작하게 되었고 무려 20살이 되기 전에 많은 전시회를 참가하였다 브라운슈바이크 예술대의 사진 촬영술 전공공부를 시작하였고 베를린 예술대에서 석사를 딴 예술가이다 1996년엔 브라운슈바이크에서 첫 퍼포먼스 공연인 스폰서바이 를 시작했고 또 본 투 비 밸레트 핸드 위드 아웃 에이바디 와 등등의 공연을 매년 해왔다 1998년엔 특이한 아트 퍼포먼스가 시작되었고 은행강도를 아트로 표현하는 공연도 베를린에서 볼 수 있었다 그의 처음 비디오 작품은 베를린 예술대에서 만들어졌고 그 후로부터도 해외로 진출하였고 결국 독일 프랑스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 후로도 렌이라는 도시에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전시를 하였다 2002년도부터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 텔레비전과 영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시작하였고 2007년도에 그는 샹하이 인터내셔널 영화 축제에서 볼 수 있었다 그의 영화 실베스터 홈런은 마델 플라타 필름 페스티벌 과 몬트리올 월드 필름 페스티벌 등 많은 축제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2008년도부터는 다시 페인팅을 시작하였고 매년 패팅팅 작품을 전시하였다 매년 무슨 제목과 몇 개의 페인팅을 한지 보려면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엔 아주 유명한 더블 페이스드 이라는 작품을 내고 나서 전 세계에서부터의 더 많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013년도의 탑 사진 중으로 뽑히기도 하였고 많은 잡지와 뉴스에 실리는 실력적인 아티스트로 뽑히기 시작하였다 더블 페이스의 더 자세한 글과 설명과 사진들 그가 쓴 책은 REALFAKE 이라는 책이고 베를린에서 2011년도에 쓴 책이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